배우들이 직접 실습을 하고 갔잖아요 이성경 배우, 안효섭 배우, 배우들이 직접 오셔서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시고요 제가 오히려 힐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가지 좀 많이 아쉬웠던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SBS 화제의 드라마죠 낭만닥터 김사부3가 4월 28일 첫방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김사부의 사부가 순천향대학교 천원병원에 있다는데요 의학자문을 담당한 이 두 분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순천향천합병원의 응급의학과 조교수 정동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천원병원 위장관외과 송금종입니다 의학자문을 처음 맡게 된 그런 배경이 있을까요? 제가 들리는 걸로는 강은경 작가가 가족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부끄럽지만 혈연 아 교수님이시군요 저희 사촌 누님이 강은경 작가님이시고요 사촌 누나한테 제가 식사자리나 이런 데서 밥 먹으면서 항상 얘기를 했어요 누나 내 얘기를 찍으면 그게 드라마야 물론 누나도 그 전부터 의학 드라마를 하고 싶어 했었는데 시즌3까지 할 정도로 일이 커질 줄은 몰랐죠 송금종 교수님은 어떻게 의학자문에 같이 합류하게 된 거예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 낭만 닥터 김사호라는 드라마가 응급실에서 시작이 돼서 수술실에서 끝나는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응급의학과에는 이제 정동길 교수가 있고 이제 수술을 장면을 보여줘야 되는 외과 전문의는 아무래도 이제 전국적으로 명성 있는 에헤이 저한테 연락이 이제 온 줄로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정동길 교수가 추천을 해줘서 같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시즌1부터 3까지 그러면 모든 시리즈를 다 의학자문으로 해주신 거잖아요 그럼 정확히 의학자문이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어떤 의학적인 장면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작가님이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그거를 이제 제가 있을 때 겪었던 에피소드 내지는 뭐 제가 만들어낸 에피소드들로 대본을 쓰고요 그래서 이제 작가님이 보시고 그걸 각색해서 그 장면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아 그러면 대본 수정에도 참여를 하시고요 그렇죠 각색을 하다 보면 또 의학적으로 안 맞는 얘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다시 받아서 의학적으로 맞는 얘기가 되게 수정을 해서 보내드리고 이번에 시즌3에서 배우들이 직접 실습을 하고 갔잖아요 어떤 실습을 정확히 했던 거예요? 이신영 배우랑 이용래 배우님께서 오셔가지고요 심폐소생술 할 때 이제 가슴 압박하는 그런 모양을 잡는 거 이런 것들을 실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송금종 교수님께서 그 이제 수처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의학적인 기구들을 다루는 거를 직접 실습을 해 봤었습니다 그 전 시즌에서도 실습에 왔었는데 그때는 어떤 과정이었어요? 네 그때는 이제 이성경 배우, 안효석 배우, 김주영 배우, 소주현 배우, 신동욱 배우 이런 배우들이 직접 오셔서 응급실에서부터 심폐소생술이라든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수술방 분위기를 익혀야 되기 때문에 저희 병원 수술실에 들어와서 수술 기구 같은 거를 다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의학 드라마에 항상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손 씻고 들어가야 되는 실제 수술실에서 손 씻고 들어가는 장면들 수술복 있는 장면 이런 것들을 다 연습을 같이 했었습니다 송 교수님은 이성경 배우 옆에서만 처음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때 뭐 거의 노 메이크업으로 오셨었는데 너무 뭐 TV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예쁘시고 그리고 이 배우라는 그런 분을 이제 만났을 때 저희가 약간 경직이 되고 좀 그러는데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시고 해가지고 제가 오히려 힐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드라마와 실제 모습의 차이 같은 거는 느끼는 건 없으세요? 약간 좀 극적으로 보여야 되니까 조금 과장되는 면이 좀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감사하면서도 그렇고 최대한 실제 의료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해드리고자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연기자 분들도 그런 부분에 맞춰서 잘 연기를 해주셔가지고요 약간의 과장은 있지만 리얼리티가 있다 낭만 닥터 김사부는 다른 기존의 우리나라 의학 드라마에 비해서 실제 환자를 대하는 장면이나 응급실이나 수술실에서의 장면은 아마 국내 원탑이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장면이 약간 좀 경직돼서 나오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김사부를 주축으로 해서 좀 경직돼서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수술을 할 때는 수술을 집도하는 집도의가 주변에 도와주는 선생님들이나 간호사분들 좀 분위기를 풀어주기 위해서 좀 간혹 농담도 하고 음악도 틀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실제 수술방은 그것보다는 좀 즐거운 분위기입니다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고 하셨던데 어떤 부분이 좀 아쉬웠을까요 저는 이제 그 드라마 방영을 할 때 제가 나오는 드라마는 아니지만 시청률도 체크하고 기사도 다 보고는 하는데요 한 가지 좀 많이 아쉬웠던 점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우리 병원에서 순천형대학교 병원에서 촬영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올해 말부터는 아마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순천형대학교 천안병원은 2024년 초 개헌을 목표로 새 병원을 짓고 있는데요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의 최첨단 미래형 병원으로 지어집니다 지금 한창 건립공사가 진행 중이고 올해 말 정도가 되면 새 병원 외관이 갖춰지는데 그때부터는 드라마, 영화 촬영을 비롯해 대형 오디토리엄도 있어서 공연, 강연 등의 음악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제작자분들의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김사도 꼭 하시죠? 우리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 드라마를 준비하면서 시즌1부터 시즌3까지 참 재미도 있었고 또 드라마를 볼 때마다 배우들이 너무 잘해주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영되고 있는 3까지 성공적으로 잘 방영이 돼서 지금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시즌4는 우리 순천형대학교 영원에서 촬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즌3까지 너무 힘들었어서 시즌4를 할 수 있을까 싶긴 하지만 만약에 한다면 제가 항상 감독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감독님 저 119 공업대원이어도 되니까 시선 좀 시켜주십시오 근데 저희 병원에서 찍는다면 까메오를 할 수 있지 않다 지나가던 의사 네 좋습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3의 배경에는 외학자문으로 수고해주신 우리 응급의학과 정동길 교수 그리고 외과 송금정 교수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상으로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